트럼프 미 대통령도 지원해달라고 한 이것, 바로 우리나라의 진단키트인데요.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있은 다음 날, 문 대통령이 진단시약 개발 생산업체를 찾았습니다. 세계 여러 나라가 요청하고 있는 진단키트, 함께 보실까요? 트럼프 대통령도 완전히 제도적으로 선택을 했고, 프랑스도 제도적으로 선택을 했고. 그 나라들이 언론을 알려주는 걸 안 좋아한다는 것입니까? 아니, 정의들이. 그래요? 바이러스는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고 사람을 이길 수가 있나요.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입니다. 그래서 그건 자기가 아무리 변화를 해도 사람은 그 모든 걸 예측해가지고 잡아내려고 마음먹으면 잡아낼 수 있으니까. 4월 중순이면 아마 어떤 변경을 대응하는 게 나오더라고요. 일반인의 상식을 지없는 말씀이시고, 일반인들은 아무리 우리가 쫓아가도 바이러스에 그런 걸 쫓아갈 수 없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길 수 있습니다.